극동과 변비설사를 자주 겪다 보면 똥꼬가 예민해지지 비데를 쓰면 좋겠지만 집에 비더가 없다 그렇다고 예민한 똥꼬를 아무 휴지로 벅벅 닦는다면 그 찝찝함을 위로 말할 수 없지 휴지성애자인 내가 시중에 있는 온갖 휴지를 다 써보니 추천할만한 휴지가 생겼다 그리넥스 스프림 소프트 광고 아니다 광고 들어올 점도 안됐다 그리넥스 휴지는 아무거나 사도 평탄은 치지만 그 중에서도 사용감이 남달라 부드럽고 촉촉하고 코를 풀어도 코가 헷지 않아 미용티슈급이야 하지만 단점은 비싸다 빌어먹을 자본주의 핫들 뜰 때 쟁여놓을 수밖에